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오헨니의 단편소설 20년 후와 메디슨 광장의 아라비안 나이트에 이어서 이혼을 앞둔 부부의 이야기가 담긴 인생유전과 부자 청년과 가난한 아가씨의 우연한 만남을 그린 어떤 만남과 함께합니다. 인생유전은 어느 소박한 부부의 이혼 재판에 등장한 돈을 통해 인생은 돌고 돈다는 은유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만남은 5년 전에 가볍게 지나쳤던 선택이 5년 후 우연히 빠져든 로맨스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야기로 결말의 작은 반전을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유전 시험판사 베니자 위도프는 낡은 파이프로 담배를 피우며 사무실 문 옆에 갈터앉아 있었다. 청해색의 컨버랜드 산맥이 시야의 거의 절반을 가린 채 오후의 안개 속에 솟아있었다. 얼룩무늬 암탉이 바보처럼 꼬꼬댓거리면서 가슴을 펴고 개척지 마을의 한가운데 신장로를 걸어갔다. 길 아래쪽에서 달구지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안 있어 먼지가 서서히 피어오르면서 렌시 빌브로가 아내를 달구지에 데우고 가까이 다가왔다. 달구지는 치안판사의 사무실 앞에 멈추고 두 사람이 내렸다. 렌시는 고동색 피부에 머리카락이 노란 키 6비트의 비쩍 마른 사나이였다. 마치 산처럼 태연자약한 태도가 일종의 갑옷처럼 그를 에어쌓고 있다. 여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말끔하게 빗질을 한 모습이었다. 뭔가 알 수 없는 욕망 때문에 지쳐버린 것 같았다. 여자의 모습은 경솔하게 잃어버린 이제 희미한 빛의 흔적만 남은 젊음을 억울해하고 항의하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치안판사는 벗어놓았던 신발에 발을 집어넣고 위엄을 차려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하려고 걸어 나갔다. 저의 두 사람은 여자가 말했다. 소나무 가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 같은 목소리였다.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렌씨를 슬쩍 쳐다보았다. 남편은 그녀의 설명에 무슨 잘못이나 애매한 점, 변명, 편파적인 것, 자기 입장을 강변하는 따위가 없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두 사람 공통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이혼 말입니다요. 렌씨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되풀이했다. 저희 둘은 말입죠. 이젠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할 때는 말이죠. 산에서 외롭게 살아도 괜찮다 그 말씀이죠. 하지만 말입니다. 여자란 집에서 들고양이처럼 앙앙거리기나 하고 올빼미처럼 볼을 불튼거리고 있으면 안 되죠. 남자가 함께 살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 역시 시시하고 쓰잘데 없는 물건이긴 마찬가지죠. 여자가 별로 화를 내는 기색도 없이 말했다. 양식이나 축내는 작자들이죠. 술집에서 빈둥거리는 논팡이들과 어울려서 호밀 위스키나 옥수수 위스키 따위나 마시고 다닌다. 게다가 말라빠진 사냥개들을 몇 마리씩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라며 사람을 성가시게 하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자가 노상 냄비 뚜껑이나 집어던지고 이번에는 남편인 랜시가 반박할 차례였다. 건버랜드 일대에서 제일 훌륭한 곰 사냥개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지를 않나.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노상 남편 하는 일에 바가지나 벅벅 긁어대면서 밤에 잠도 못 자게 한다면 이것도 영 대먹지 못한 노릇이죠. 암 그렇고 말고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노상 세무서 사람들과 싸움질이나 하고요. 이 산골짜기 일대에서 꼴보기 싫은 놈이라고 소문이 났다 하면 밤에 편하게 자긴 힘들지 않겠어요? 지한판사는 의젓하게 자신의 업무에 착수했다. 민원인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의자와 나무 받침대를 내놓았다. 그리고 테이블에 법령집을 펼치고 조심스럽게 관련 조항을 찾았다. 그리고 그는 안경을 닦으며 필기 도구를 옆으로 치웠다. 이 법정에 관한 법률이나 조항에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네. 하지만 법률의 형평성 그리고 헌법이나 기타 상식에 의거해 볼 때 서로 관련된 두 가지 일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 지한판사에게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킬 권한이 있다면 당연히 두 사람을 이혼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지. 따라서 본 법정은 이 이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하며 대법원에서도 유효한 결정으로 인정할 수 있네. 랜시 빌브론은 바지 주머니에서 조그마한 담배 쌈질을 끄집어냈다. 그리고 그걸 흔들어서 테이블 위에 5달러짜리 지폐를 내놓으며 말했다. 이건 곰 가죽하고 여우 두 마리를 판 돈입니다. 가진 거라곤 이것뿐입니다. 본 법정이 규정한 이혼 수수료는 5달러일세. 치한판사가 말했다. 그는 평상시와 전혀 다름없는 태도로 지폐를 조끼 후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판사는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머리를 쥐어짜서 반절지에 이혼 판결을 쓰고 그것을 또 다른 종이에 벗겨 적었다. 랜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는 판사가 자신들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문서를 낭독하는 것을 기교려 들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린다. 몸과 마음이 모두 정상적인 랜시 빌브로와 그의 아내 아리엘라 빌브로는 오늘 본관 앞에 출두하여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며 복종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다. 이에 정부의 평화와 존엄성에 의거하여 이 이혼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 증명서에 의해 공고한다. 그대들에게 신의 가오가 있기를 빈다. 테네시주 피에몬트 카운티 치안판사 베네자 위더프 판사는 증명서 한 통을 랜시에게 건네주려고 했다. 그때 아리엘라의 목소리가 그것을 막았다. 두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지하지만 멍청한 두 남성이 갑자기 한 여자가 제기한 뜻밖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판사님, 아직 저 사람에게 그 증서를 주지 마십시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우선 제가 받을 걸 받아야지요. 위자료 말입니다. 남자가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전 호그백 산에 있는 오빠 에드에게 가려고 합니다. 저는 신발도 한 켤레 있어야 하고요. 담배와 또 다른 것들도 조금 있어야 합니다. 랜시가 저랑 이혼하려면 당연히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요. 랜시 빌브로는 한 방 먹은 것처럼 잠자코 있었다.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얘기 따위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섬뜩한 문제를 끄집어낸다. 베나자 위도프 판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판사로서 자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판례집 같은 곳에도 위자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그러나 여자는 지금 맨발이다. 그리고 호그백 산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돌투성이였다.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리엘라 빌브로 본 법정에 제출한 이 사건에서 얼마 정도면 위자료로 충분하고 다당하다고 여기는가? 그녀는 대답했다. 신발하고 다른 것들을 사려면 5달러는 있어야 합니다. 사실 위자료라고 할 수도 없는 돈이지만 그 정도만 있으면 에드 오빠에게 갈 수는 있겠죠. 그 정도 금액이라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지. 랜시 빌브로 본 법정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대가 원고에게 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하지만 전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습니다. 가진 것은 몽땅 판사님께 드렸으니 말입니다. 랜시가 괴로운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만일 돈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법정 모독제라고 할 수 있네. 판사는 안경 너머로 피고를 정색을 하고 노려보며 말했다. 내일까지 시간을 주신다면 어디선가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 생각도 못했지 뭡니까. 남편은 사정했다. 그러자 판사가 말했다. 이 사건은 내일까지 두 사람이 함께 출두하여 본 법정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연기하겠네. 이혼 판결서는 그 결과를 지켜본 연우에 교부하기로 하지. 그러고 나서 판사는 다시 문 옆에 앉아 구두꾼을 풀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하 아저씨네 집에 가서 자는 게 좋겠어. 랜시가 말했다. 랜시는 수레 한쪽으로 올라앉고 아리엘라는 그 반대편으로 올라탔다. 랜시가 줄을 흔들자 작은 손은 길을 빙돌아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달구지는 바퀴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서서히 사라져갔다. 취한판사 베네자 위도프는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오후 늦음악이 되자 그는 주간신문을 펼쳐들고 주위가 어두워져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읽었다. 달이 떠서 저녁 식사 때가 되었다는 것이 생각날 때까지 그는 테이블 위에 촛불을 켜고 신문을 계속 읽었다. 그는 포플러 나무가 자라는 산비탈 근처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가는 도중에 월계수 덤불 근처 어둑어둑한 작은 개울을 건넜다. 검은 사람의 그림자가 월계수 사이에서 걸어 나와 취한판사의 가슴에 총을 켜놓았다. 그 사람은 모자를 푹 내려쓰고 얼굴에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말했다. 조용히 돈을 내놔 여차하면 그냥 갈려버릴 테다. 나는 겨우 5달러밖에 없는데 판사는 더듬거리며 주머니에서 지폐를 끄집어냈다. 그러자 사내가 명령했다. 그걸 똘똘 말아서 여기 총구멍에다 꽂아라. 지폐는 아직 새것이고 뻣뻣했다. 그래서 비록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는 했으나 그걸 돌돌 말아 총구에 집어넣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강도는 말했다. 자, 이제 됐으니까 당장 꺼져. 판사는 거기서 어물어물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음 날 작은 소가 달구지를 끌고 사무실 입구로 다가왔다. 치안 판사 베나자 위도프는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들이 방문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랜시 빌브로는 그의 아내에게 5달러짜리 지폐를 건네주었다. 그것을 본 판사의 눈이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그 지폐는 마치 총구멍에 넣었던 것처럼 돌돌 말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그런 말을 입밖에 꺼내지는 않았다. 다른 지폐가 그렇게 말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는 것은 아니니까.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이혼 판결서를 내주었다. 자신들의 자유를 보증해 주는 그 종이를 서서히 접으면서 두 사람은 각자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여자는 아주 조심스럽게 수줍은 눈길을 랜시에게 던졌다. 당신은 이제 달구지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나요? 그녀는 말했다. 선반 위에 깡통 속에 빵이 들어있어요. 베이컨은 개가 훔쳐먹지 못하도록 냄비 속에 넣었고요. 밤에 시계에 밥 주는 것 잊지 말아요. 당신은 에드 오빠에게 갈 참이지? 그렇지? 랜시는 마치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물었다. 밤이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가야죠. 그 집 식구들이 나를 떠들썩하게 맞아주지는 않겠지만 달리 갈 곳도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거기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작별인사를 하죠. 랜스. 당신이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할 테니까. 작별인사는 해야지. 작별인사도 하지 않는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글쎄 당신이 뭐 나에게서 그런 말 듣기도 싫을 만큼 빨리 떠나고 싶다면 모르지만 말이야. 아리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5달러짜리 지폐와 이혼증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품속에 집어넣었다. 베나자 위도프는 그 돈이 사라지는 것을 안경 너머로 서글프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 머리로 짜낼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을 꺼냈다. 이 말을 함으로써 그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에 그저 흔해 빠진 한 사람의 동정적인 관객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보든 거기에서 돈을 우려낼 수 있는 방법을 떠올리는 소수의 자본과 집단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오늘 밤은 그 낡은 오두막에서 좀 쓸쓸하겠군 랜스. 그는 말했다. 랜시 빌브로는 햇빛 속에 파랗게 개어있는 컨버랜드 산뽕우리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아리엘라를 쳐다보지 않고 말했다. 뭐 쓸쓸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화를 내고 헤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헤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따로 있죠. 아리엘라가 나무 받침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누구와 살기 싫다고 말한 사람도 따로 있고요. 누가 살기 싫대? 살고 싶다고 하진 않았죠. 이제 나는 에드 오빠에게 가봐야겠어요. 그럼 이제 그 낡아 빠진 시계에 밥을 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젠장. 랜스. 그럼 내가 당신이랑 같이 달구지를 타고 돌아가서 그 시계에 밥을 주란 말인가요? 산골 사나이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커다란 손을 내밀어 아리엘라의 갈색으로 그을린 가느다란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슬쩍 영혼의 흔적이 드러났다가 사라졌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은 무척 표정이 풍부한 것으로 보였다. 이젠 사냥개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을게. 나는 아무짝에도 쓰잘데 없는 놈이야. 시계 밥은 아무래도 아리엘라 당신이 줘야 해. 랜스가 말했다. 그래요 랜스. 내 마음은 벌써 그 오두막집에 가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이제 더 이상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우리 빨리 가요 랜스. 그래야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문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때 치안판사 베네자 위더프가 그들에게 입을 열었다. 테넷이 주정부의 이름으로 본인은 당신들 두 사람이 법률과 법령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겠네. 본 법정은 두 사람의 영혼이 애정을 회복하고 불화와 오해의 먹구름을 걷어내는 것을 충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는 바이네. 하지만 테네시주의 도덕성과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본 법정의 의무란 말일세. 당신들은 이제 남편도 아내도 아니네. 두 사람은 정식 판결에 의해서 이혼한 것이니까 말이야. 따라서 혼인관계에 따르는 특전이나 기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사라졌다고 봐야 하네. 이런 사실을 본 법정은 분명히 선고하지 않을 수 없네. 아리엘라는 남편 렌시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판사가 하는 말은 그녀가 그를 잃게 되었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가. 두 사람이 이제 막 인생의 교훈을 배운 그 순간의 말이다. 판사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본 법정은 이번 이혼에 의해 생긴 자격 상실을 취소할 용의가 있네. 본 법정은 엄숙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같은 방법으로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건의 소성 관계인들이 원하고 있는 명예로운 동시에 고상한 부부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이상 말한 그 의식을 거행하는 수수료는 5달러로 해주겠네. 아리엘라는 판사의 말에서 희망의 빛을 읽었다. 그녀는 재빨리 지폐를 꺼냈다. 지폐는 춤추는 비둘기처럼 가볍게 판사의 테이블에 내려앉았다. 린시와 함께 손을 잡고 서서 다시 부부로서 결합하는 홀레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혈색 나쁜 볼에 붉은 기운이 돌았다. 린시는 그녀를 도와 달구지에 태우고 그녀의 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작은 소는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꾸었다. 두 사람은 손에 손을 꼭 붙잡고 두 사람의 오두막이 있는 산을 향해 떠났다. 치안판사 베나자 위도프는 문 앞에 앉아서 신발을 벗었다. 그는 지폐를 집어 조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다시 한 번 파이프 담배를 피웠다. 얼룩무늬 암탉이 가슴을 펴고 꼬꼬댓거리면서 개척지 마을의 한가운데 신장로를 걸어가고 있었다. 어떤 만남 엘릭젠터 블링컨은 기분이 몹시 상했다. 교양과 자제력이 없었다면 마구 욕을 해대며 투덜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언제나 신사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 느끼지 않는 곳으로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그저 지겹다는 듯이 냉소적인 표정만 지었다. 그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란 브로드웨이에 있는 법률 사무소였다. 그곳에 있는 올드포트 변호사는 블링커의 재산관리인이다. 저는 이제 정말이지 이렇게 밀린 서류에 서명하는 일이 지겹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스우즈로 떠날 예정이었는데 다 틀렸습니다. 내일로 연기하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겠어요.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전 밤차 타는 걸 싫어합니다. 면도기가 어느 트렁크에 들어있는지 알 수도 없고 결국 서툰 이발사의 손에 얼굴을 내맡겨야 하죠. 정말로 싸구려 향수나 발라대는 그런 이발사는 딱 질색이라고요. 서류에 서명할 테니 오늘은 긁히지 않는 펜으로 주십시오. 블링커가 말했다. 아무튼 서두르지 말고 좀 앉기나 하게. 자네의 말대로 부자인 것이 때로는 지겨울 때도 있지. 그렇지만 아직 해야 할 얘기의 본론은 꺼내지도 않았네. 서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네. 내일 오전 11시쯤이나 되어야 서명할 수 있을 걸세. 여행 떠나는 건 하루 더 연기하는 게 좋겠네. 이중턱에 머리가 하얗게 센 올드포트 변호사가 말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꾸미고 챙겨야 하는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면 변호사님께 재산 관리를 맡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블링커가 말했다. 나는 자네가 옛 친구의 외아들만 아니었다면 자네 재산이 상어밥이 되든지 좀도둑의 유흥비가 되든지 상관 않고 벌써 자네 손에 넘겼을 걸세. 이봐 블링커. 불평은 그만하고 내일은 서른 건쯤 되는 서류에 서명하는 일 외에도 또 다른 사무적인 일이 있네. 사무적인 일이기도 하고 굳이 말한다면 인도주의적인 일이기도 하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5년 전에 자네에게 말한 적이 있었네만 자네는 귀담아 듣지 않더군. 그때도 자넨 여행을 떠난다면서 무척 바빴었지. 하지만 이젠 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문제를 더 미룰 수가 없네. 오늘 대충 개요를 말하자면 그 부동산은 또 부동산 얘기입니까? 블링커는 올드포트 변호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변호사님 아까 내일이라고 하셨죠? 그 지긋지긋한 부동산 얘기도 내일 한꺼번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도적인 일이고 서명이고 토지고 건물이고 모건 간에 내일 한꺼번에 다 하기로 하죠. 내일 점심 식사도 저랑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블링커에게 상속된 재산은 주로 토지와 건물이었다. 그가 유일한 상속인이었으므로 올드포트 변호사는 전에 한 번 블링커를 자기 차에 태워 이 도시에 있는 그의 상가 건물과 연립주택 등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때 블링커는 호기심을 가지기는 했으나 올드포트 변호사가 자기를 위해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막대한 돈이 그 건물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집 근처로 돌아온 블링커는 식사를 하려고 그가 즐겨 찾는 클럽으로 갔다. 아직 점심 식사를 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할 일 없는 노신사들이 모여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돈 있고 활동적인 젊은이들 치고 이런 시즌에 이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블링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마치 학교에 남아서 종이 위에 몇 번이고 계속해서 이름을 써야 하는 초등학생처럼 이 도시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블링커는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하려는 듯 반갑게 다가오는 종업원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 사이먼즈. 나 노스우즈로 휴가 가는 건 포기하고 가까운 코니 아일랜드에나 다녀와야겠어. 그 어전은 종업원에게는 마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난 강물로 뛰어들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런 말투가 그를 기쁘게 만들었다. 종업원 사이먼즈는 실례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크하고 웃으며 블링커에게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기공자가 어디 코니 아일랜드에 어울리기나 하겠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난 블링커는 신문을 집어들어 여객선 시간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첫 번째 길모 등에 서 있는 전세마찰을 발견하고는 뛰어가 노스리버의 선창으로 달리게 했다. 그는 서민 승객과 똑같이 민주적으로 줄을 서서 표를 사고는 밀리고 밟히며 간신히 여객선 가판 위에 올라가 한숨을 돌렸다. 그러다가 자신이 간이 의자에 혼자 앉아있는 어떤 아가씨를 체면도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기야 그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할 생각은 없었다. 그 아가씨가 너무나 아름다웠으므로 자기가 서민적 복장에 귀공자라는 것과 남에게 늘 사교계의 품이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만 깜빡 잊어버린 것 뿐이었다. 아가씨도 블링커를 쳐다보았는데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바람이 확 불어 블링커의 모자가 날아갈 뻔했다. 블링커는 얼른 모자를 눌러 머리 위에 붙어있게 했는데 그의 동작이 마치 인사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었다. 블링커는 점잖게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가 여태까지 보아온 낮은 신분의 여자들한테서 느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다소 창백한 얼굴에 벚꽃처럼 청초하고 화사한 앳된 눈동자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대담하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저를 아시나요? 왜 저한테 인사를 한 거죠? 그녀는 좀 낯설어 하면서도 담담한 말 드러물었다. 아니 그저 저는 모자가 하고 말하려다 블링커는 얼른 말을 받고 그녀의 착각을 얼버무렸다. 저는 눈이 마주쳤게 인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은 남자분 간은 나란히 앉을 수 없어요. 그녀는 갑자기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말했다. 블링커는 그 말에 밀려 유감스러운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곧 그녀의 밝고 놀리는 듯한 웃음소리가 다시 그 자리에 엉덩이를 내려놓게 만들었다. 선생님은 무례하게 행동을 하실 뿐 같지는 않네요. 그녀는 미인 특유의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아가씨도 코니 아일랜드에 놀러가는 중입니까? 놀러라고 했나요? 하고 그녀는 장난기와 놀라움이 어린 눈을 크게 뜨고 블링커를 쳐다보았다. 어머 제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세요? 아 제가 막루에서 내려다보니 자전거를 타고 있군요. 하고 블링커가 맞장구를 치며 말을 이었다. 아무튼 저와 함께 코니 아일랜드를 구경하지 않으실래요? 저는 아직 코니 아일랜드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선생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어요. 배가 저쪽에 닿을 때까지 선생님 제의를 생각해보죠.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블링커는 자신의 제의가 아가씨에게 거절당하지 않도록 여러모로 마음을 썼다. 막루 위에 서서 그녀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을 쓰며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내려 애를 썼다. 그러나 상류 사교계의 예의범절이란 결국 단순성에 귀착되는데 이 아가씨가 또한 천성은 소박했으므로 두 사람은 차츰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블링커는 아가씨의 나이가 스무 살이고 이름은 플로렌스이며 어느 모자점에서 모자에 장식을 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우유 한 잔과 삶은 달걀 한 개면 아침 식사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반면 플로렌스는 자기보다 대여섯 살쯤 더 많아 보이는 청년의 이름이 블링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이름만 들어도 선생님이 공상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듯한 가명을 쓰는 동안 스미스니 모니 하는 진짜 이름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뭐 기분 나빠 하진 않겠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코니 아일랜드에 도착해 배에서 내렸다. 그리고 관광객의 인파에 휩쓸려 큰 길로 밀려나갔다. 관광지 곳곳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그래서 블링컨은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다. 없는 돈을 털어 유행하는 옷을 사서 입고 쉽게 사귄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노점 사이를 걸어 다니는 건방진 젊은이들은 싸구려 걸련 연기를 훅훅 뿜어댔다. 메가폰을 든 공원의 노점상들은 저마다 자기의 알량한 상품 앞에 서서 나야가라 폭포 같은 우렁찬 소리를 울려댔고 금간악기와 현악기 등에 쥐어짜는 듯한 온갖 소리가 공중에서 서로 경쟁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윙윙거렸다. 그런 와중에 블링커는 호기심에 찬 눈과 비평적인 마음으로 신중하게 코니아일랜드의 사원과 탑과 정자 같은 것들을 감상했다. 그런데 블링커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은 고색 창현한 시설물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재촉해대고 문부림치며 체면도 예의도 없이 잔뜩 흥분해서 막자짓걸한 군중들의 행태였다. 그들의 행태는 블링커가 속한 상류사회의 인내의 미덕이나 고상한 취미 같은 것들을 예사로이 저버렸다. 이러한 서민들의 행태에 대해 심한 불쾌감을 느끼면서 블링커는 고개를 돌려 나란히 걷고 있는 플로렌스를 보았다. 그녀는 얼른 방긋 미소를 지어보이며 송우가 뛰노는 뇌물처럼 맑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행복에 빛날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눈의 임자는 적어도 지금 당장은 자기만의 남자이자 친구이며 재미있는 환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열쇠를 쥔 사람과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블링커는 그녀의 색깔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으나 그녀의 어떤 이상한 힘으로 인해 갑자기 코니아일랜드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속한 활락을 찾는 속물들의 무리도 더 이상은 야비하게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또렷이 그들이 이상주의자들로 보이기 시작했다. 불쾌하던 마음도 깨끗이 사라졌다. 번쩍번쩍하게 장식된 전당의 화려한 활락은 겉보기에는 가짜지만 그 도그만 표면 속 깊숙이에서는 그것이 삶에 찌들고 장래가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과 만족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렴풋 하기는 하지만 어떤 로맨스의 잔재 즉 옛날 동화 속 풍경과 같은 일면도 남아있었다. 공중에 솟아오르고 물속에 뛰어내리고 하는 아찔한 모음이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불과 몇 야드밖에 되지 않았으나 마음속에는 그들을 동화의 나라로 데려다주는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다. 그래서 블링커의 눈에 비친 사람들은 이제 거친 군중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찾는 동포들로 보였다. 비록 신화 예술의 고상한 매력은 없었으나 그들의 공상과 마력은 거친 면직물을 비단으로 바꾸고 시끄러운 메가폰을 은나팔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블링커는 상류계급의 오만한 마음의 예복을 벗어던지고 이상가들 속에 뛰어들었다. 플로렌스 이 유쾌한 동화의 나라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경하면 좋을까요? 블링커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아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드는 곳을 하나씩 구경하기로 해요. 플로렌스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저만치 서있는 기묘한 모양의 탑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오후 5시에 섬을 떠나는 여객선을 탔다. 그들은 뱃머리의 난간에 기대어 이탈리아인이 켜는 바이올린과 하프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흐뭇한 피로감에 젖었다. 블링커는 모든 근심을 벗어 던졌다. 한적한 노스우즈 따위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광야처럼 여겨졌다. 왜 거기를 가지 못해 그렇게 안달을 했는지 어이가 없다. 플로렌스 플로렌스 블링커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몇 번이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았다. 여객선이 로스리버의 선창 가까이 다다랐을 때 굴뚝이 두 개 있고 원양 항로의 외국배로 보이는 갈색배 한 척이 만을 향해 강을 따라 내려왔다.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은 부두 쪽으로 뱃머리를 돌렸다. 외국배는 강 가운데로 나가려는 듯이 방향을 바꾸었으나 곧 항로에서 벗어나 속력이 가중되면서 뱃머리로 코니아일랜드를 왕래하는 여객선의 후미 옆구리를 들이받았다. 무서운 파괴음과 함께 심한 충격이 일어나며 여객선의 옆구리가 뚫렸다. 배에 배에 수백 수백명의 승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가판 위를 우왕좌왕 하고 있는 동안 선장은 외국배를 향해 물러서면 부서진 틈으로 물이 들어오니 잠시 그대로 있으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국배는 사나운 톱상어처럼 난폭하게 뱃머리를 전기선의 옆구리에서 떼어냈다. 그러고는 무린정하게 파도를 일으키며 전성력으로 달아나버렸다. 여객선은 후미에서부터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배는 마치 다친 짐승처럼 후미를 이끌고 느릿느릿 선창을 향해 움직여갔다. 승객들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친 군중으로 돌변해 있었다. 블링컨은 배가 비스듬해질 때까지 플로렌스를 꼭 껴안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며 공포의 빛도 보이지 않았다. 블링컨은 접는 의자에 올라가서 머리 위에 얇은 넓반지를 뜯어내고 구명조끼 꾸러미를 끌어내렸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플로렌스의 몸에 두르고 버클을 재기 시작하자 머리 위에 캔버스 천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 바스러진 모조 코르크 가루가 쏟아져 내렸다. 플로렌스는 그것을 한줌 쥐고는 블링커를 향해 웃어 보였다. 이거 저녁 요리 때 쓰는 밀가루 같지 않아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런 때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면서 그녀는 자기 손으로 버클을 불러 구명조끼를 가판 위에 던졌다. 그러고는 블링커를 자리에 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꾹 쥐었다. 이 배가 무사히 선창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는 입속으로 나직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선창은 분주하게 승객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진정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여러분 이 배는 무사히 부득가에 닿습니다. 여자분들과 어린아이들은 먼저 상륙할 수 있도록 할 테니 배 앞쪽으로 가 있으십시오. 배는 흥이를 물속에 담근 채 선창의 약속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플로렌스 블링컨은 그녀가 자신의 팔에 매달렸을 때 나직이 말했다. 플로렌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그녀는 가볍게 받아 넘겼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요. 블링컨은 그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할 만한 여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는 재산도 있고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플로렌스는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되풀이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블링커의 어조가 뜻밖의 진지했으므로 플로렌스는 놀라는 빛을 띄고 그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남자들은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자라니 누굴 말하는 겁니까? 블링커는 난생 처음으로 질수를 느끼며 되물었다. 제가 아는 남자들이죠 뭐.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림 속의 꽃이 아니랍니다. 플로렌스는 약간 만족스러운 듯한 투로 말했다. 어디에서 그런 남자들과 만납니까? 집에서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난 선생님과 만나듯 남자들을 밖에서 만나요. 배에서 만나는 수도 있고 공원에서 만나는 수도 있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수도 있죠. 이래 봬도 남자들 보는 눈은 있어요. 첫눈에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상한 짓이라니 그게 뭡니까? 뭐 입맞추고 싶어하는 거 그런 거 말이에요. 입맞추려 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블링컨은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럼요. 남자들은 모두 그렇죠. 잘 하시면서 그래서 입맞춤을 했습니까?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진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데도 절 데려다 주질 않기 때문이죠. 그녀는 고개를 돌려 표정을 살피듯 블링커를 쳐다보았다. 그 눈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했고 거기에는 상대편의 속셈을 알 수 없어 하는 당황의 빛이 감춰져 있었다. 남자와 만나는 게 뭐 나쁜가요? 플로렌스는 여전히 천진한 틀어물었다. 그럼요. 나쁩니다. 하고 블링커는 거의 화가 난 어조로 말했다. 왜 아무 하고나 만납니까? 그리고 왜 집에서 손님을 접대하지 않죠? 길거리에서 만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블링커의 진지한 말투에도 플로렌스는 순수하고 솔직한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가 사는 집을 보면 선생님도 그런 말을 못하실 거예요. 저는 벽돌가루 연립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온 집안에 빨간 벽돌가루가 떨어져서 사람들은 그렇게 불러요. 저는 벌써 4년째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굴 초대할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야 뭐. 블링커는 볼멘 소리로 말했다. 처음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자가 말을 걸어왔을 때는 저는 막 집으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람이란 금방 길이 나나 봐요. 저는 주로 교회에서 남자들과 사귀었어요. 비오는 날 교회 입구에 서서 우산을 든 남자가 오기를 기다린 적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집에 응접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우리 집에 가자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직도 본인이 스미스가 아니라 블링커라고 우기실 참인가요? 잠시 후 놀랍게도 배는 무사히 선창에 닿았다. 블링커는 배에서 내려 플로렌스와 함께 한적한 골목길을 걸어가며 왠지 곤욕스러움을 느꼈다. 뭔가 마무리 져지지 않은 채 골목길 모퉁이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손을 내밀었다. 제가 사는 집은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 아주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블링커는 플로렌스와 헤어지고 나서 무언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큰길 쪽으로 뛰어가다가 겨우 전세마차를 발견하고는 얼른 올라탔다. 길 길 오른쪽 낮은 건물 너머로 커다란 회색 교회가 보였다. 블링커는 마차 안에서 그 교회를 주먹으로 휘두르며 중얼거렸다. 난 지난주에 너한테 천 달러나 기부했다고 그런데 플로렌스는 너의 문간에서 남자들과 만났단 말이지 우습지 않나? 이튿날 아침 11시 블링커는 올드포트 변호사가 건네주는 펜으로 30건쯤 되는 서류에 일일이 서명을 했다. 그럼 이제 노스우즈로 떠나도 되는 거죠? 펜을 놓으면서 블링커가 시무룩하게 말했다.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군. 올드포트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여행은 좋은 거지. 미안한 해만 어제도 말했고 5년 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잠시 귀를 기울여 주게나. 실은 15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 중 몇 동은 올해로 5년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네. 자네의 부친은 그 계약 조항을 변경할 생각이었네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자네의 아버지가 생각한 것은 그 가옥의 방들 중 하나는 재임대하지 않고 세입자들이 응접실로 쓸 수 있도록 수리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네. 그 건물은 주로 상가에 가난한 여점원들이 새들어 사는데 자네의 부친은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그 붉은 벽돌로 지은 연립주택을 블링컨은 벼랑간 큰 소리로 변호사의 말을 가로막았다. 혹시 벽돌가루 연립주택 말입니까? 맞네. 그리고 그곳은 내 것이죠. 맞습니까? 뭐 세입자들이 그런 이름으로 부른다더군. 올드포트 변호사가 대답했다. 블링커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눌렀었다. 그리고 화가 난 어조로 말했다. 변호사님 좋을 대로 하세요. 새로 수리를 하든지 두들겨 부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젠 늦었어요. 그 응접실은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다구요. 당황 이젠 유리 가로 Jefferson 이름덕 응급 위 이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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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맥주 마륻 이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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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 아벨 이름덕 일덕 이름덕 감사합니다.